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0일 화요일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이현지고요. 저는 AM 송승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차트를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내가 이걸 더 사 마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져 있어서 승재님이 너무 필요했는데 안 계셔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뭐 지난주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나요, 가격은? 근데 그거 아시죠? 화요일만 되면 귀신같이 떨어지든 오르든 한다는 거. 오늘도 귀신같이 3% 올라서 6만 달러 찍었습니다. 올라서 다행인가요? 전 더 사고 싶은데요. 여기서 기회는 놓쳤나요? 지난주 끝났나요? 나이스가이님 송승재 대장님 하이용 하셨습니다. 대장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파스텔 세상님도 안녕하세요. 요즘에 약간 못 보던 닉네임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아주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매주 화요일에 승재님과 함께 차트 분석하니까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트 보기 전에 일단 가격 확인부터 하고 가시죠. 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습니다. 어제 잠깐 6만이 깨졌다가 다시 그새 또 회복을 했는데 24시간 기준으로 3% 넘게 오르면서 현재 6만 449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귀신같이 화요일에 오르든 빠지든 가격 변동이 있는 비트코인이고요. 이더리움도 24시간 기준으로 0.5% 올라서 현재 2,600달러, 2,65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솔라나도 1.94% 올라서 현재 146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180달러, 189달러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쭉쭉 빠지다니 좀 속상하긴 합니다. XRP가 의외로 굉장히 잘 견뎌주고 있어요. XRP가 24시간 기준으로 7% 넘게 오르면서 현재 0.6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은 과연 XRP 차트에서 똑같아요가 아니라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조금 기대가 되고요. 저희 기사로 접했을 때는 톤코인이 조금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톤코인은 일주일 기준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24시간 기준으로는 2.37% 하락하면서 6.8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밈코인들도 요새는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밈코인도 크게 예전만큼, 상반기만큼의 그런 인기랄까 급등이랄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약간 차트적인 기사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차트 볼 때 해시리본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저도 뭐 또 모르지만 이 해시리본만 보거든요. 밑에 바이 매도 이거 하면 좀 살까 고민하고 했는데 이 해시리본이란 게 채굴 시장의 스트레스 기간을 강조하는 지표고요. 뭐 채굴자가 피를 흘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매도냐 아니냐 밑에 바이가 뜰 때가 있더라고요. 트레이딩 뷰에 그런 식으로 보는데요. 크리프토컨트에 의하면요. 이 채굴자의 항복이 끝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이 채굴자들이 더 효율적인 장비를 사용하고 기계를 다시 켜고 하면서 판매 가능성이 낮아졌고요. 보통 이런 반감기 이후에 채굴자의 매도 압력은 가격의 조정기간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이 해시리본의 신호가 반감기 이후에 처음 보이는 신호다. 이게 정확한 가격의 바닥을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채굴자의 매도 압력이 감소한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한 신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의 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알트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누구는 당분간은 힘들다. 승재님도 요새는 알트코인은 영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도 있고요. 이제 알트가 바닥을 찍었다. 상승세가 곧 온다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 솔라나 등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3월의 최고가에서 현재 30% 넘게 하락한 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빅 리서치 센터에서는 과거의 패턴 때문에 올해 알트장에 대한 기대가 높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과거에 관측된 패턴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알트코인의 강세장이 올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진단을 했고요. 올해의 이 상승장이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만들어진 상승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그리고 ETF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검증이 덜 된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나 이 자금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뭐 마이클 반대포프라는 분석과도 알트코인이 바닥에 가까워지고는 있으나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아서 헤이즈는 이제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이더리움이 4천 달러를 먼저 돌파를 해야 알트코인들이 그걸 따라가서 알트장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주기형 크립토컨트 CEO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알트코인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습니다. 승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알트코인이요? 네. 저도 매주 확인은 하고 있어요. 알트코인은. 근데 뭐 아직 살 때가 아니죠. 네. 하지만 XRP는 좀 좋아 보입니다. XRP가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 포착이 됐는데요. 이 장기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골든크로스 나타났나요? XRP?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승세의 시작을 암시하니까 이따가 자세히 오늘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가 아닌 XRP 좀 이제 좀 괜찮습니다. 라고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따 XRP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이 오히려 장기 보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알트코인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이 추가적인 암호화폐 시장 하락에 대한 두려움 FU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산 축적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디파이 산업이 현재 750억 달러 정도의 총 가치를 가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12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레이어 1 체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통코인이 탑티어 L1 네트워크로 성장을 해서 향후 전망도 좋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따 시간 되면 통코인도 한번 차트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소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소식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게리 겐셀러 위원장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리스 후보 입에서 직접 나온 발언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톰 에머 민주당 하원 의원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 등 복수의 의원들을 인용한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민주당 상원과 하원에서 상당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해리스 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측면에도 의교심이 드는데 91페이지 분량의 이 민주당 정강 정책 이 강령에 암호화폐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해리스 대선 캠페인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반 암호화폐 정책에서 벗어날 거다라고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강령에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요. 지난번 원탁회의에서도 그렇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마땅히 발언이나 언급이 나오지 않아서 해리스 부통령의 이 암호화폐 정책 전환에 대한 진정성이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청년 유권자 중에 특히나 암호화폐에 투자 중인 유권자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같은 비율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표심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경합주에서 젊은 유권자의 지지율은 40%로 독률이었고요. 이 젊은 유권자들은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기보다는 어느 당이든 정책에 따라서 그때의 마음 심리에 따라서 표를 던질 수 있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 참여와 그리고 표심이 대선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입장 발표가 명확히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유일한 호재로 작용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차트 보기 전에 댓글 보는데 도주님 해시리본 2주 전에 채팅에서 말하셨다 하셨는데 해시리본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성정길님께서 영상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시리본을 좀 참고하면 좋다라고 쉬운 방법 중 하나로 언급하시기도 하고 하셔서 오늘은 이 소식 가져와 봤고요. 사시민님, 지지바짜님 안녕하세요. 어? 전 리플을 사지 않았습니다. 저는 쫄보라서 리플에는 차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혹시 보시고 싶은 차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비트코인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선 비트코인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주봉을 먼저 보면은 이번 주봉은 은봉으로 마감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2주 전 주봉 마감 때는 굉장히 좀 분리시하게 마감이 됐죠. 강세로 마감이 됐어요. 밑고리도 길고 양봉으로 마감도 됐고 거래량도 좋고. 그 다음 이제 이번 월요일에 마감을 했던 은봉 캔들은 사실 뭐 이제 은봉이니까 좀 매도세에 우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위아래 꼬리가 또 길게 달렸고 그러니까 이게 스피닝탑 캔들이라고 해서 매수매도가 굉장히 치열하게 충분히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봉으로 마감은 됐지만 그래도 이 저점을 지키고자 하는 매수 세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주봉 차트에서 좀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은봉 캔들 키인 거 있잖아요. 요거의 한 50% 지점. 딱 중간 지점. 중간 지점은 돌파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 은봉에 대한 그런 이제 약세, 매도세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은봉의 50% 지점을 돌파해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 주봉의 하락 추세가 이제 약간 좀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봉 은봉을 먼저 50% 지점이 어딘지 한번 보면은 한 6만 3,200 정도가 되거든요. 6만 3,200 정도가 되고 그게 대략 이 이전에 봤던 밑으로 길게 달린 꼬리 있잖아요. 이 꼬리에 대한 저점 그리고 이번에 급락하고 나서 반등을 크게 줬던 부분에 대한 고점 딱 겹치는 위치긴 하죠. 딱 이 정도 부분 6만 3,400 정도 되겠네요. 좀 더 여유를 잡아서 표시를 딱 해두면은 6만 3,400 정도 네. 6만 3,400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6만 3,450 달러 위로 주봉 마감을 해줘야만 아 이제 주봉 기준에서도 상승 반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보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이제 매주 주봉 마감 때마다 6만 3,450 달러 위로 마감을 하는지 좀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마감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높인다든가 조금 더 내가 적극적인 매매로 적극적인 자세로 이제 임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좀 풀어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이 단기 하락 트렌드가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표시된 검은색으로 이 하락 트렌드가 단기적으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급락 이후 강한 강하고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아향 횡보세를 거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우아향 횡보 추세는 다음 이제 상승 전환을 위한 그런 이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고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이 고점을 돌파해주는 움직임 그러니까 우아향 횡보에서 우상향 횡보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죠. 지금 우아향 횡보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나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지금 필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올해 하반기 상승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도 지금 시점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간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제 우상향 횡보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거에 대한 이제 중요한 좀 기점이거든요. 얘는 이제 이 상승 트렌드를 지키는 선에서 위에 있는 주요 저항대를 돌파해줘야 돼요. 위에 있는 주요 저항대는 뭐냐. 보시면은 지금 이 분홍선, 이평선이 딱히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좀 더 확대를 드리면은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일봉, 이평선이에요. 일봉, 이평선인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일봉, 이평선을 적어도 돌파를 해주고 30일 이평선 위로 안착을 해서 주가가 그 위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이어나갈 때 그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직 역배열인 상황이고 주가도 이평선 밑으로 지금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하락 추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일봉, 이평선이 몰려있는 이 구간을 돌파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게 대략적으로 한 이제 6만 2천 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아왔어요. 이때로 보면은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돌파를 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밀렸죠. 계속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거의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테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는 이 상승, 단기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 저항대를 돌파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얘가 고점을 이런 식으로 높여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고점이 낮아졌죠. 그럼 이 적어도 이 두 번째 고점은 돌파를 해줘야 아, 이제 우상향 횡보로 이어나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우아향 횡보에서 우상향 횡보. 그러면은 아,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이제 반전이 좀 되었고 그리고 이제 63,450달러 위로 주복 마감을 하는지 보고 우리가 점차 이제 좀 비중을 늘려나가는. 이제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상승 추세로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진입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대응을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이 저항대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 확실하게 돌파해 주는지를 보고 돌파를 했다라는 기준은 1봉으로 보시면 돼요, 1봉으로. 지금 1봉으로 보면은 30, 60, 90, 역배열로 있죠. 그럼 얘가 적어도 돌파를 해줘야겠죠. 아까 저항대에 6만 2천 달러 위로 크게 해서 돌파 마감을 해주고 하면은 좀 횡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이기 때문에 얘가 돌파가 나와도 바로 수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약간 조금 횡보하고 올라갈 수 있겠다. 이 횡보를 조금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격이 꽤 벌어진 이 상승, 상승, 상승하기 위해서 이격이 좀 벌어진 이 31선이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올라와서 이격을 서로 간에 좀 좁히고 골든크로스를 내기 위해서는 얘가 다시 위로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줘야 돼요. 그 기간을 조금 이렇게 횡보할 수 있다. 횡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움직임. 그거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좀 눌림이 올 수는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중에 눌림은 올 수는 있어도 이 상승 추세선, 여보는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이탈하지 않고 이 저항대 돌파하는지를 먼저 봐라. 만약에 이제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채널 중단 지지선, 이거 봐야 돼요. 채널 중단 지지선. 여기에서는 지켜줘야 돼요. 다시 이 채널 중단 지지선 밑으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은 얘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그냥 조정이 먼저 왔어요. 오고 지지를 받고 다시 돌파했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해버렸어.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도 지지를 받고 다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와주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반드시 필요해요. 만약에 얘가 이 중단선으로 그냥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리스크해질 수 있습니다. 못해도 한 이 정도 매몰때는 충분히 다시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이 상승 추세선 먼저 기준으로 두시고 돌파, 역부파랑, 돌파하고 행보해주면은 이제 내가 좀 비중을 늘려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하락 채널 자체가 조금 기울기가 완만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어쨌든 상승 추세도 지금 다시 또 형성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그 6만 3천 4백 달러 선? 일단은 6만 2천 달러 위로 일복 마감하는지 보고 네. 6만 3천 4백 50 달러는 주복 마감 때마다 주복 마감할 때마다 6만 3천 4백 50 달러 위로 마감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네, 단계적으로 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하려는 전환하려는 좀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6만 3천 4백 50 달러, 6만 2천 달러 돌파 다 마감 나오고 하면은 다음은 이제 이 대형 하락 채널 돌파를 보겠죠. 일단 짧은 챕터로 보여드리면 보시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이거 돌파 나와야 돼요. 이거 돌파가 나와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 부분 돌파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중요한 위치인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1봉 2평선이 계속 겹쳐 있죠. 그리고 이 대형 하락 채널의 중단선이에요. 중단선. 딱 지금 위치가. 여기 위치가 딱 중단선. 그러면은 여기 반드시 돌파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해줬다? 그럼 여기 지지받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또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 돌파만 나와준다면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 두 번, 거의 세 번 정도까지 돌파 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서 횡보를 하고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1봉 마감을 보실 때는 6만 2천을 돌파했는지를 좀 보시고 주복 마감을 보실 때는 6만 3천 4백 50달러 선을 돌파를 했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좀 투자에... 청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